제가 못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일만큼 반드시 제가 해결하고 싶습니다. 그래도 참 집안은 좋잖아요 배삼순. 이야 오창민 너 많이 컸다. 집안 백도 유용할 줄 알고. 잘 들리세요? 어. 근데 섹시가 너무 친절하고 착하구만. 개 잘했어. 개 잘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. 하지 않고도. 웃지 못했지만. 나 가르쳐주세요. 웃고 싶어요. 사랑하는 방법을 책으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. 날 도와주세요. 오진이. 오진이 여기 있습니다. 너 같은 놈은 의사가 될 자격도 자질도 자세도 없어. 뭐라고? 짱돌. 짱돌. 넌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운 개뼈 따구야 인마. 필요해요. 어머. 저. 완전 살려는 거 같은데. 절개는 잘했다.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내는 사람. 그게 의사다. 그대를 그려요. 이것밖에 아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또 있을까요? 그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. 알고 싶어요. 내게 알려줘요. 고객님의 자녀비가 걸려있어. 눈썹 뜯어 보인다. 이 소리 후에는 통화류가 불가능하니. 어머니. 사랑하는 방법을 책으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. 날 도와주세요. 그 사람 바로 그대.